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죠. 지금 4월쯤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생각이 조금 많아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결론은 이거겠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문제도 팍팍 풀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성과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요. 공부는 있잖아요. 우상향이 아니에요. 공부는 이렇게 공급곡선처럼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실력이 는지 아닌지 몰라요. 쭉 가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실력이 늘어요. 그러다가 또 공부를 막 하다가 힘들어요. 공부하다가 팍 실력이 이렇게 는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팍팍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마치 뭐 같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1승도 못하고 막 9대0, 5대0 이렇게 지다가 갑자기 팍 4강 가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여러분들이 점점점점 사실은 늘고 있고 기초가 커져가는데 다만 그 눈에 보이는 성과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나타났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좀 덜 답답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성적이 확 올라가요. 정말로. 그래서 모의고사는 막 3, 40점 맞다가 70점 이렇게 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꾸준히 계속 공부를 다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계속 공부를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공부하고 이론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이론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그것만 계속 3번 반복하면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무조건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무조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느는 게 아니고 다만 실력이 향상된 게 잠깐 동안 안 보이는 거니까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지금 이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 기간이 1년이라는 좀 어느 정도 길다면 긴 장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그 심리적인 어떤 변화 상태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아셨죠? 저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공부 빼고 다 재미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 보던 소설책도 막 재밌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유치해서 안 보던 드라마, 예능, 지루해서 안 보던 스포츠 그런 것도 다 재밌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저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재밌어서 재밌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공부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는 도피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공부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훨씬 재밌어요. 공부에서 그 문제를 맞추는 재미 있죠? 공부가 훨씬 재밌는 거니까 이제 한누팔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아셨죠? 도피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이 공부 있잖아요. 여러분들 며칠 쉬고 공부하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공부가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이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럼 휘발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여섯 과목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휘발성 때문에 날라갑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쉬더라도 하루 정도 쉬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시면 안 돼요. 쉬는 시간은. 그래서 가령 5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일주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공부하고 사흘 쉬고 안 돼요. 열흘 공부하고 나흘 쉬고 이런 거 안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루 정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은.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기억에 공부하는 것도 차곡차곡 쌓이고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부라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강이 있으면 강이 이렇게 상류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노를 계속 저어야지 노를 젖지 않으면 다시 하류 쪽으로 가잖아요. 실력이 오히려 퇴보되겠죠. 그런 것처럼 꾸준히 노를 젖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오래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팍 실력이 오르는 이 순간을 좀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한 4월쯤 되니까 좀 날씨가 풀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학기 초에 하셨던 1월달이나 작년 12월달에 굳게 올해는 꼭 자격증을 따야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좀 결심이 날씨가 풀릴 때 같이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잔소리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풀릴만 할 때 잔소리하러 또 나타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풀리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같이 공부하자고요. 아셨죠?